샤오루 샤오루 앞에서는 누구도 살아남지 못하죠 닉슨에서 레오가 먼저 봐줬어야 되지 않았나 맞습니다. 혼자 했어요 게임을 혼자 했습니다 하나 좀 잡아내고 레오 선수는 빠져서 방향 바꾸고 있습니다 어쨌든 포이엠에 잡히겠대요 봤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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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히겠대요 멀찔서클 게임이 스피어 선수가 지금 와서 처리하고요 마무리까지 지었어요 큰 위기가 될 수 있었는데 젠지가 잘 노렸죠 소위 말해서 다 따로 놀고 있습니다 멀티서클 게임이 랭코드 느낌이 살짝 났는데요 혼자서 내가 혼자 한다 시간이 좀 없어요 빨리 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스피어즈 하늘에서 날아서 옵니다 위에서 들어오는 두 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산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차량이 들어오는거 차량이 들어오는거 차량 뒤엎기 탱크가 위치 몰라요 스피어 내리면서 트위 템바가 와서 여기서 2킬 강제할 수가 없는 위치였죠 네 바로 뺏어먹었어요 지금 젠지만 보면 눈이 돌아가요 템바는 두 명은 아웃되었습니다만 살리면서 한 번 더 체력 지금 나눠놓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팀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젠지도 젠지가 빠져나가는 움직임을 보여주는거 너무 좋은데요 마루 게임이 그 위치로 지금 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아 추위가 하지만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루 게임이 세 명입니다 묶였어요 젠지 여기서 끝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렘바 촬영 좀 많이 집중사격 음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엠텍도 허리가 지금 잘려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박 기절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제프로카가 위쪽 부대와 합류하러 가려다가 다시 돌아왔죠 네 네 무조건 씁니다 네 살루트를 보호하려는 저 포타플레이가 너무나 날카로운데 아 살루트 스텔라가 전방의 삼거리 지역에서 때렸던 것 같죠 네 못 살립니다 살리는거 투자하면 하이리스크에요 여기는 템바랑 타이루아 그리고 젠지 끝나겠는데요 음 슈피아 지금 나와서 5점 5점 오이 아아아아아아 자 여기 부러져있었어요 자 뉘에피 손바닥 아닙니다 예 혜우소는 자 소피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슈와이 것들이고 다시 한 번 4AM 이런 라인 싸움에 대해서는 4AM이 그래도 슈와이터 팀이 훨씬 더 좋은 블레이드를 많이 보여주는데 네 네 등을 돌리면서 헤드를 피해줬거든요 그리고 샤워라가 중요해요 채를 갚는 동안에 이 수류탄이 기절당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 번 반격이 가능하겠죠. 중국 최고의 싸움꾼이 지금 쉔을 요격시키고 있어요. 최선순이 기를 시작합니다. 역시 포에이엠. 팀 대 팀 싸움은 진짜 최강자 모습이에요. 그래서 이 싸움에서 승인 딴의 거 거기다가 팀원까지 살리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피오 발빠르게 뛰어가죠. 다시 한 번 가요. 복수전이죠. 웨일리스 갑부이 오랜만이야. 욕심이 나죠? 일단은 차량을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소리를 죽였기... 이거 안 좋게 들고 뛰어야죠. 살짝만 들어가죠. 방패로 썼어요. 피오. 웨일리스를 줌으로 들이고 다 뿐이면 쏙 패넛죠. 이걸 어깨에서 내려놨어야 하는데 내릴 수가 없었어요. LZQ? 이거 상황이 좀 묘해지는데요. 이렇게 되면 차량 타고 도망가면서 오프로드를 한번 찔러 봐야 되는데 그 자리는 ATM 또 짜리러 가요. 아, 포에이엠 빨리 경기하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납니다. 네. 그리고 배고파도 더 이상의 교전을 하기보다는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들어오는 타르 선수로 하나 둘. 오! 볼리베어. 그 측면에서 다시 한번. 자, 서로 지금 끊어내고 인펜트리. 오늘 각성했는데요. 롱스코어가 다시 한번 봐줄 수 있다 보니까 시야 바로 기절이죠. 롱스코어. 다시 부활의 수록판을 계속 쏘고 있습니다. 네. 도전장에서의 날개를 잘라주는 플레이가 롱스코어가 예술이에요. 파이로를 완벽하게 잡아먹고 있어요. 그리고 또 과거의 동료들만 보면은 이 분. 선수님 가는데 서울 선수. 윤정웅 선수 이렇습니다. 여기까지는 라인을 찍어놓긴 했지만 결국에는 다른 아이스포츠 입장에서 배고파가 들어오는 거 복을 쓸 수가 없거든요. 야! 푸어하트가 쓰러졌어요. 샤오르. 따거의 복수는 내가 안다. 샤오르 역시 대단합니다. 이거는 어, 포기하고 그냥 쭉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? 뭐, 비용? 들어왔어요? 서울이 이거 수류탄 던질 수 있는 그 각가지 앞쪽으로 당겨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렉스도 체낭타고도 움직여요. 네. 아직까지 뒷면의 안정적인 위치다 보니까 헬렌과 렉스가 힘을 합쳐서 몰아내자 이런 느낌으로 게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인원이 한 명이 또 잘려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나와이스포츠도 팀들이 하나씩 하나씩 자리 잡는 거 부담스도 노려줄 수 있죠. 수류탄이 없었네요. 그리고. 아! 아! 살리며! 살리며 기절! 살리며 기절! 지급전난이! 다나와이스포츠가 옆에 각 가려놓고 예고대 딜이었어요. 예고대 딜이었어요. 아! 위키대를 돌아서 끊어냈습니다. 그렇죠. 배고판 무너졌어요. 아까 전에 그 차 들어오면서 엎드리는 그 소리까지 다 들었거든요. 네. 이번 경기에서 2점 다나와가 이제 직전을 벌이면서 GX와 함께 킬롱을 올려갈 때 그때 나오겠죠? 네. GNA. 4명의 선수 유지가 되고 있고 옆에는 GX. 다나와가 그래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키포인트도 계속 스틸하면서 X가 뺏었어요. 야금야금 외곽을 정리해 가는데요. 토시. 인펜트리. 사라졌어요. 탱 선수 아웃했죠. 마무리. 자, 위키드가 이걸 정리해주면서 뉴에피는 또다시 단서를 획득하게 됐죠. 어? 저 혜우소 끝났네 하면서. 또는 USG도 무너졌고. 그리고 ATA와 한이다 위키드. 이 두 명이 아까 전부터 중간중간 킬스릴 잘해가면서 순위 포인트 올려가고 있습니다. 서울 선수 확 킬까지 내고 있습니다. GNA. 로이 선수. 아, 흥미 빠지는데 EM테크 나오고 있어요. 자, 높은 위치에 선윰 노려보고 있습니다. 태그. 아, EM테크. 킬로그 하나 뜨자마자 바로 마중 나와서 정리하려는 거 보세요. 자, 로이. 아아. 와, 이게 스타러우 선수에게 지금. 들어가면서 안정적으로 포인트를 얻는다고 생각한다면 ATA 쪽으로 노리는 게 맞거든요. 오, 그리고 시간을 또 끝까지 쓰고 있어요, EM테크. 그렇습니다. EM테크도 본인들이 위치한 마곡강 기준 우측으로 진지만 한 번 만들고 연막탄 뿌리면서 버티기만 하면 되는데 와, 환선이 어딜 버텨 하면서. 날카롭게. 제프루카 선수 쓰러뜨렸고요. 바퀴까지 내고 있는. 오, 세비어. 자, 여기서 1세비어. 자, 나 지금 잡아냈습니다. 네, 스루탄 거리까지 들어와서. 아, 미리 웰컴 스루탄. 자, 위키드 선수 날카롭게 잘 찔러 넣었네요. 네. 활용점 진짜 명품이에요, 위키드. 이전 경기에 선진, 마지막에 살아남은 선진 최선을 다 해줬는데요. 자, 연막이 다 쓰러집니다. 다 뿌리면서 버텨야 됩니다. 세명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, EM테크은. 야, 그리고 임펜트리는 오케이. 그러면 성가신 존재들 다 처리되고 있네. 우리는 GNL만 막으면 유에피와 양강구도 만들 수 있어. 이런 판단이죠? 네. 정확하게 지금 들어갔습니다. 오, 임펜트리 교전력을 바탕으로 운영하는 게 진짜 너무 좋은데요, 오늘은? 오늘 주도권을 잡고 흔들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는 상황이고요. 네. 그렇습니다. 왕자이도 1킬 올리면서 팀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타이밍에 유에피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마루 게이밍을 정리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. 오, 로우스코. 그렇죠. 지금 임펜트리가 우측에 모든 변수를 제거한다고 총구가 이쪽으로 다 돌아가는 상황이라서 우리는 그럼 아래쪽 투자를 좀 할게. 여기바라 계속 이렇게 주문하고 있는 거죠. 자, 스루탄 위치가! 네, 던져주면서요. 우와, 산! 차에 부딪지 않았으면 흘릴 뻔했습니다. 제가는 임펜트리거. 아, 로우스코. 같이 던져요, 같이 던져요! 아니, 로우스코 스루탄이 몇 개예요?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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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린 선수랑 던지는 대로 꽂히고 있습니다. 아, 이거 데바 쪽으로 들어가면 바로 아웃이에요. 끝나겠는데요? 자, ㅋㅋㅋㅋ nas門 save 마구 까지 우리dale 그치 여기 teachings dome 자 끊어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인펜트리 쪽에서 린이 화끼리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의 대치 시간에 따라서 응? 네? 그렇죠 롱스커가 웃을만한데요? 네 나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활력 유지 다시 했습니다 요! 롱스커! 야 저 롱스커의 활약이 걸리는데 다 쓰러져요 이거 지붕에 올렸어요 또 롱스커 자 이것도 보이죠 거의 이제? 이제 보여요 파킬까지 내고 있는 상황에서 해머 이쪽으로 또 잡혔기 때문에 이거 무력으로 이겨내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아! 그를 때렸어요! 자 이렇게 되면은 뉴 에피가 무너지는 것 아! 걸렸네요 킬 스틸도 했어요 임펜트리가 네 끊어내면 4대2 상황에서 임펜트리가 연속 지키는 가능성까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임펜트리! 점수를 수록 담고 있어요 어! 밍밍? 네 근데 선광탄 먹이면서 완벽하게 위치를 다 알고 있으니까 위에 사라기 끊어냈고 어! 잠깐만요 근데 왕자위와 린이 각을 제대로 넓힐기 때문에 왕자위가 해줘야죠 왕자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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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벽한 찬스였는데 그렇죠 아! 임펜트리 중국의 자존심 인펜트리가 이번 APL에서 완벽한 부활의 신호탄소입니다. 잘하는데요?